개황기는 함경도에 자생하며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몽골, 중국 만주 등지에 분포한다. 꽃은 6에서 8월에 피는데 입겨드랑이에서 나온 꽃대 끝에 총상꽃 차례로 달리며 옅은 노란색이다. 입은 어긋나며 작은잎 17에서 29장으로 된 깃골겹입이다. 기판은 타원형 또는 좁은 도란형으로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줄기는 고추서며 높이는 30에서 90cm이고 전체에 흰털이 있다. 꽃자루는 꽃받침보다 짧으며 꽃받침과 더불어 갈색털이 밀생한다. 작은포는 막질이고 달걀 모양이며 길이 2mm로서 끝이 뾰족하고 꽃받침은 길이 4mm로서 털이 있다. 작은잎은 긴 타원형 또는 타원상 피치명으로 양끝은 둔하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자루는 꽃받침보다 짧으며 꽃받침과 더불어 갈색털이 밀생한다. 줄기에는 흰털이 있다. 높은 산, 풀밭에 자라는 한해살이풀이며 환기에 비해 열매는 난상타원형임으로 구분된다. 본영상은 2024년 6월 18일 백두산 입구 운동원촌에서 촬영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